저희가 방금 오늘 어떤 걸 좋아했냐면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하실 대한민국 센터 중에 넘버 초록 제일 크시고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목만던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나와 우리 이렇게 한 번 여기만 나오나? 그리고 저희가 방금 선수가 어떤 걸 조명하냐면 과연 프로 센터는 아마추어가 몇 명이 건배해야 막을 수 있나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냥 몸사분에 치고 들어가시고 이걸로만 버틸어서 과연 몇 명이 이걸 건배해야 막을 수 있을까 1번 하고 1번 뚫리면 두 명이 누리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숨기고 싶어. 가장 약한 점입니까? 자 바로 시작합니까? 네! 엉덩이가 제 명치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험해 놓을게요. 와 기차에 장난 아니야? 자세를 낮추면 버틸 수 있다고 했어. 자 갑니다. 자 이제 일을 놓고 싶어. 진짜 귀여워. 춤백이 아닙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을 놓고 싶어. 자 일을 놓고 싶어. 자 일을 놓고 싶어. 춤백이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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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돌렸으면 제가 그립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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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두 끝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지금 제가 제일 아프거든요. 잠시만요. 윤리할 거 같아. 아! 아! 제일 아프다. 제일 아프다. 아! 아! 쉽겠어. 자세를 낮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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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우. еМ영leş», 왜냐니까 간에 wedding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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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iden. 어! 어 근데 다리 좀 뗄까봐 조심하세요 우리 안될거야 아마 안 될거야? 아 진짜 못두세요 좌뇌만 하시면 돼요 어 됐다 빨리 말한다 안될거려 빨리 말한다 어 좀 더 잘 towards 너무 늦은거 이제 좀 더 아름다운 verse 왜 천천히 왜 천천히 또 매우 당겨 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앞사람은 동싸움하고 앞사람은 동싸움하고 아 잡아! 자 기대! 기대! 이 중 뒤에서 밀어줘! 그래 기대! 아니 1초! 2초! 2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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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1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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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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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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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겼다고 좋아하는 거 뭐야! 이거 이겼다고 좋아하는 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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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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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5이나! 내가 느꼈는데 약간 reasonable! 손에 취 happy. никак齐! File 5명 까지는 좀 느리더라도 밀리긴 부렸는데 6명 세부터 제가 약간 중간중간 제자리들이 쳤거든요? 좀 벅차다 했는데 아 8명 안 되겠네! 아.. iley 네jak 2018 공 싸워해 해요! 한 팀에서 후보우 두 명까지 깨야 됩니다. 한 팀에 두 명이 더 껴야 동동원분이나 프로젝트 센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대3 공구가 칸달래리 인재 강원도 인재팀이 저희 최초로 실업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재라는 말은 많이 하시네요. 인재라는 말을 해서 그리고 강원도 인재라는 지역이 있으니까요. 인재 양구역이요? 네네네네. 마니주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두산 출신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일만 있어요. 자부심이 있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랩! 강조!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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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